I don't want to let you out my head 안녕 나는 여기 딱 보이지? 반장이야 이 반에 오 뭐야 안녕하십니까? 좀 늦으셨네요 밤샘 공부라고 오늘? 빨리 와야 되는데 상쾌도 하다 이거 소독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저 화장실 다녀오느라 화장실 2시간 동안 다녀오세요 네 잠깐만요 지금 복장 그거 뭡니까? 복장이요? 복장불량 뭐예요 지금? 진짜 지금 안에 이거 안 돼요 공부 1등으로서 지금 이렇게 불쌍시라고 진짜 단정하네 지금 이렇게 똑바로 옷을 입고 가야지 지금 잠시만요 명찰 어디 있어요? 이름 명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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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데 언제 오죠? 오 오시는 것 같네요 오 오 오 뭐죠? 저 친구 훤칠하네 안녕하십니까 오 오 오 오 오 한국어를 할 줄 몰라요 한국어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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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오 뭐야 마법으로 지금 한국어 그런 거 같아 마법 아 오케이 네 네 하이 하이 아 오 오 오 오 오 아 오 뭐하는 거죠? 어, 진짜 학생. 어. 학생? 학생? 어디서? 어, 어디 가시죠? 뭐 하는 거죠? 애가 좀 심각하게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. 어디야, 어디야. 학생? 뭐 하는 거죠? 입문계입니다, 입문계. 더 이상 예고는 없다고. 네. 안녕하세요. 손 소독하고 앉으세요. 아, 또 연애에 뭐해서 왔다고 또 가디건을 입었네, 마이마이퍼. 아, 멋있났네. 마이퍼. 아, 멋있났네. 이거, 이어폰 좀 뺄게요. 네. 케이스 없으세요? 이어폰. 진짜? 잠깐만, 컨셉. 네, 제가 어, 과천예고에서 왔는데. 네. 과천 송중기라는 별명을. 아, 과성. 네, 가지고 있어요? 아, 송중기랑 좀 친근하지 않나요? 혹시 연예과에서 어디 예고, 무슨 과였는지? 저는 저 위에 있을게요. 어, 좋습니다. 아, 물 먹으면 좋을까. 가방을 똑바로 써야죠. 어, 뭐냐? 아, 뭐야? ries SUBSCRIBE 소개 해줄거야?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, 저도 처음 보는 방송이셔서. 아, 이 과자로 말하자면 añ이와 아... 내 거 뺏어 먹으면 안 되는데 네, 안녕하십니까 21살이라고 들었습니다 21살? 네 14... 17살입니다 저 여기 이력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혹시 나이 속이시고 오셨나요? 신분증 좀 보이시죠? 사충약생 니키라고 해